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이라고 하는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문은 다른 어떤 문법적인 것들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비교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두 가지 값 중에 하나죠. 뭐죠? true나 false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 둘 중에 하나인 값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나요? boolean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boolean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비교문을 통해서 이 비교의 결과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이 boolean 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알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죠. 바로 이 조건문과 boolean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boolean이라고 하는 것, 또 비교라고 하는 것에 효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이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이렇다면 이런 행동을 하고 조건이, 여기 조건이 있을 때 이렇다면 이런 행동을 한다. 라고 해서 이 컴퓨터가 동작하는 방법을 조건에 따라서 분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조건문이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문이 무엇인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은 아시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충 읽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if가 나왔습니다. 조건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if입니다. if는 조건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f가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상에 동작하면 이 컴퓨터는 아 이제 조건문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조건문을 해석할 또는 조건문을 실행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조건문의 구성은 크게 방금 보신 이 부분 있죠. 이 조건문의 시작을 알리는, 지금부터 조건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문법적인 요소인 if 뒤에 조건을 의미하는 괄호가, 조건절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딱 두 가지 값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true 아니면 false 이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만이 이 영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가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중괄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을 던절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용어는 모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건문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만약에 if 뒤에 오는 이 괄호 구문 안에 true가 온다면 if 뒤에 바로 따라오는 중괄호 안에 있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 있는 모종의 코드가 한 줄 한 줄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if 뒤에 오는 이 영역에 true가 아니라 false가 온다면 그러면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하는 이 영역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즉 if 뒤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 던절이, 이걸 던절이라고 해요. 던절이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만으로는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뜬그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코드를 같이 보시죠. 제가 이클립스에 미리 소스 코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condition1.demo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이 실행이 될 때 if를 만났죠. 그럼 컴퓨터는 이제부터 조건문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구간에, 이 조건절에 제가 true라고 하는 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system outprintln result true라고 하는 것을 이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if 뒤에 이 영역의 값이 현재 뭐죠? true죠. 얘가 true이기 때문에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result true라고 하는 것이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럼 한 번 정말로 그런지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선택하고 실행을 시키니까 보시는 것처럼 result는 true라고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true라고 하는 이 값을 제가 false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결과도 화면에 출력되지 않고 있죠. 그 얘기는 왜 그럴까요? 바로 if 뒤에 따라오는 조건절의 값이 true가 아니라 false이기 때문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상에서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살펴보죠. 그래봤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condition2demo라는 파일을 제가 준비한 것을 Eclipse에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condition2demo라는 파일을 미리 준비했고요. 자 이 파일을 한 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system.out.println.12345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프로그램의 제어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 if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조건문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f의 조건절이 true죠. 그러면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쭉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1, 2, 3, 4까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조건문이 끝나면 이 프로그램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실행을 시키는데 그것은 system.out.println5이기 때문에 5가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출력을 시켜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가 화면에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이 true를 자 이 true를 false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를 false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의 제어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렇게 해서 자 이걸 봤는데 얘가 false인 거예요. 그러면 이 중괄호 안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점프를 띄어서 중괄호가 끝나는 if의 중괄호가 끝나는 지점까지 점프를 띕니다. 그리고 system.out.println5라고 하는 요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화면에는 5만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건문이 무엇이고 조건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if절에 대해서 if문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if만으로는 좀 더 복잡한 것을 복잡한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좀 더 복잡한 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도구인 else if와 else라고 하는 이 조건문의 또 다른 문법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